현재 중부와 경북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풍의 영향을 받는 영동과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수도권 지역은 낮 동안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영동 지역에 20에서 60mm의 비가 이어지겠고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경북 동해안 지역으로는 10에서 40mm, 그 밖의 수도권과 충청, 경북 내륙 지역으로는 5에서 10mm 정도가 예상됩니다. 남부 지방은 오늘도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겠지만 오전까지 충청 남부 내륙 지역과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20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출근길 안전운전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 22도, 강릉 19도로 비가 내리는 지역은 선선하겠지만 전주와 광주 29도, 부산이 27도로 비가 내리지 않는 남부를 중심으로는 이례적인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풍랑특보가 내려진 동해상에는 오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물결도 높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일요일에서 월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계획 세우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